근데 퍼디하면서 이제 디비전 버릇 들여가지고 계속 엑스 눌러서 자동 달리기 되는 거. 아 맞아요. 퍼디하면서도 자동 달리기 하고 싶은데 자동 달리기 안 되잖아요. 고지는. 바다 손님이 디코 나가주셨는데. 컴퓨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. 튕기신 분은 마키 님이시고. 아 세상에 디비전 키드 까먹었어. 큰일 났다. 탑스부르크 가방 안 나오죠. 탑북 가방 안 나옵니다. 저는 가방은. 저한테 학주 가방이에요. 가방은 못하겠는데. 아 네 밥도르 님 어서 오세요.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. 인원이 없어서 납치 중이었는데. 마침 하단님께서 와주셔서. 머리 뜨세요. 먹었습니다. 우와. 빵빵. 파이트메이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보이신 분이 많아서. 그냥 예능 레이더처럼 돌아도 될 것 같은데. 아 예능이요? 그럼 저. 결합 들어도 되나요? 어? 아 네 밥도르 님. 다음 기회에 같이. 레이더 돌도록 해요. 마키 님 오시는 거. 기다렸다가. 가도록 할게요. 공개장 준비 중이라. 제가 두려웁니다. 자 그러면. 시작할게요. 어? 어? 백졌다. 귀를 싫어. 어? 뺏기면 안 되는지? 아아 뺏어 먹어야죠. 뺏어 먹어. 뺏어 먹어. 아 상황. 어쩐지 뭔가. 기한님이 없으셨는데. 아 다시 가셨구나. 자 좀 더 가까이. 좀 더 가까이. 자 앞으로 굴러요. 자 뒤로 들어오면. 등짝 때리고. 보수딜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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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과연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 41번으로 가세요. 아 41번으로 갑니다. 네이. 지금 교란되어서 못하니까. 안 하셔도 되었는데. 안 하셔도 되었는데. 하하하. 욕심 들게 안 하셔도 되었는데. 노트북. 2번. 브라보. 어 어디가 얘 어디가. 왜 왜 어그로 나한테 와. 왜 왜 어그로 나한테 와. 그 소모님이 뭐 믹볼신 거 아니에요? 하하하. 아 왜 나한테 오니 너. 고맙한테 뭐 믹볼신 거 같은데. 야 내가 니 등짝을 때렸다고 나한테 오는데. 이제 보수들. 오. 배이 던지 사라져가지고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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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안마셔. 오. 갈래죠. 오. 뒤로 돌아. 가. 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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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그 EAP를요, 컷트레이지 마시구요. 붙여만 놓으세요. 노트북 전부다! 전부다! 전폭을 붙이기만 하시면 돼요. 어? 노트북 누가 안 했다. 누가 노트북 안 했어? 아! 아파! 아니요, 여기서 안 돼요. 여기 몸이 너무 많아요. 41번 가요, 41번 가요. 41번 앞에만 깨고, 여기 저 한번 살려주시고. 됐어요. 아, 각 안 나와요. 내가 올게요. 한 번 더. 아, 아깝다. 45번 바로. 네, 45번 갑니다. 아깝다. 멈춰요. 보스 딜. 야, 왜 오피야? 아깝다. 아, 아깝다. 보스한테는 EMP를 터뜨리지 마시고 붙여만 놓으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. 잠범이 어디 하나 남았는 건데? 됐다. 아, 잘 받네요. 귀равля요. 아아아... 아 뺏겼다 아 드론 그런거 모르겠고 그냥 들어가시는 것도 순서 따위는 없습니다 밀렸어요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질렀어요 코어증이 그냥 들어가셨으면 여기는 밀린 사람이 잘 못하는 거 아 저희는 누워 양육강식에 네네 탱커도 하셔도 됩니다 모스키도 드셔도 되고요 EMP 점포 붙여가지고 보스 어그로 끌어오면서 스콜피오로 하셔도 돼요 네 멍폭이네요 얘가 정박이랑 방재생만 높으면 되는 거라 아직 안 내려왔어요 와 여기 일곱 명인데 준비되어 수련 시작할까요? 네 누를게요 하나 둘 셋 워리어 셋 둘 하나 아이고 아니 으으우 으으읍 굳져 굳져 오세요 선생님 저는 왜 그래야 무서웠네 아 역시 우르보러스 어이 크레임이 또 끼지? 그 하다님! 어디 계시지? 아까 탱키 할 때 있잖아요. 두 번째 버튼 딱 누르시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보스를 끌고 이쪽으로 옵니다. 이쪽으로 오면 딱 좋아요. 그러면 딜러들한테 충격이 전혀 안가가지고 네네. 고맙습니다. 네. 저기 위치에 거의 제가 처음 알았을 걸까? 스탠스님이 반대 안 하시던가요? 딱히 반대 안 하시던데? 스탠스님이 반대 안 하시던데? 스탠스님은 죽지 않으세요? 모든 일들이 전혀 준비해야지. 빠른다. 로버닝이 우러보로스 안 된 지 한참 됐네. 우러보로스는 근접 보스전 아니고 딱히 쓸 때가 피에피에서 좀 쓰긴 하는데 노스 때문이야. 조화! 우와아! 들어줘! 안돼! 오케이! 2! 먹었습니다! 3! 2! 오케이! 좋았어! 에이 아~~~ 뒤에 나와요~~ 기다렸을 때 먼저 벗고 빠른 버거 고인분들은 너무 많은데요 프리즈님? 레이드는 금방 익숙해집니다 전 안보이는데 바까라는 거에요? 일단 레이드 거의 펄루클랩 분들은 한 100번씩 돌지 않으셨나요? 최소 100번일텐데 내가 최소치를 제일 낮춰주겠습니다 자리 잡으시고 펠루클랩 눌러주세요 펠루클랩 눌러주세요 가봐요 아토넘스 시스템이 액티베이팅 아토넘스 시스템이 액티베이팅 그 소리가 나쁘지 않나요 왜 날고있니 왜 날고있니 아토넘스 시스템이 액티베이팅 죽어라 죽어라 오케이 내가 영웅이야 아토넘스 시스템이 액티베이팅 아토넘스 시스템이 액티베이팅 죽어라 죽어라 아 방금 진짜 거의 다 누우신거 보였어요? 아 한번에 다 수속력들었어요 아 다들 아 다들 왜 다 소생하이브 끼고 계셔 이런거 소생하이브 없어야지 어린다 아 스킬창에 소생하이브 빼야죠 전 협상하였으니까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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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소생하이브 없으면 안돼요 진짜 지금 저는 스킬창 보이게끔 저거 세팅을 해놓거든요 나 빼고 나 소생하이브 써 와 그러네요 이제 맞네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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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님 2번 외고 그러면은 제가 드롱킬러 갈게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잠시 안 아님 내부용으로 너무 늦게 바꿨다 화살이 하나도 없다 이네 남는데 가겠습니다 저도요 아깐는데 화살이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예 잡으면 나옵니다 아 잡으면 나오겠죠 아 나도 화살이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로 갈게요 네 그럼 남는 분들은 알아서 남는 자리 알아서 어 다들 하실 줄 아시니까 갈게요 어 그.. 그거 맞아요? 어 그거 맞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어어 다가믹 미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아 아 아 자 내부조 가 아 자 2번 없고 3 1번 있고 4번 있고 3번 내부하실 분 아 아 한번 내부 들어갈게요 네 얘가 제일 볼게요 오늘은 시청자 참이 아니에요 저기 호주님 어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시참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러게요 자 3번 외부에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4번 앱으로 네 아 4번으로 가야겠다 아 그럼 제가 3번 외부쪽에 있을게요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진입 자 후면 총으로 껴야 되나요 아마 그래야 될 것 같긴 한데 맨 처음엔 총을 껴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못 들어갔나 잘못 들어갔나 잘못 들어갔네요 예 수류탄 넣었고요 반면부터 깰게요 네 반면부터 1,4번 쪽부터 바다 손님도 1,4번 쪽 가서 도와주세요 바다 손님도 1,4번 쪽 가서 도와주세요 네 네 전면 일정 틀 3개 준비 3개 준비 3개요 3개요 적당히 적당히 뛰어서 피할 줄 알았는데 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입 아 이번에 석공 들어왔다 바다 손님 제가 석공 쏠게요 수류탄 넣어주세요 네 1번 되지 1번 되지 90% 안 돼 두 번째는 들어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전면 다시 이번엔 후면 후면 이번엔 후면이요 불타지 없어요 아 저 던져도 네 자 후면 딜 후면 딜 전면 딸피만 전면 딸피만 네 자 후면 딜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오케이 3개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내부조 하나 둘 셋 진입 자 70% 90% 10% 10% 10% 10% 들어갔다 자 이번에 다시 전면이요 14번 쪽 돼지 조심하시고요 돼지 조심하시고요 4번 돼지 2번 돼지 컷 네 후면은 딸피만 만들어 놓을게요 1,2,3 자 내부조 마지막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진입 오우 무언사공 들어왔네 80% 90% 90% 점검 글쎄 자 후면 마지막 클리어 오르생 적경은 적경은 적경ped 적경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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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경이 없었을까 적경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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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경입니다 다그정은 적경이 적경이네요 힙어 그 장면 저흘죠 2,2번 mg 이게 bru지 2번 돼지? 이 타이밍에 돼지가? 그러게요 2번 돼지 컷 3번 이 위치를 바꿨더니 자꾸 파마스 들려는 걸 작건으로 바꾸네 4번 1번 야근인가? 2번이 야근인데 2번 야근 마엽게도 생각보다 딜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놀랬다고 모르겠는 거면 딜 안 나온다는 거 아닌가요? 마지막에 좀 확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저 보스 때릴지는 모르겠는데 아 시아님이 FRU셨군요 인지 알았네 독수리 손 네 독수리 나왔어요 필요하신 분 어 저 저번에 사라져서 독수리가 없습니다 독수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의 힘을 보여주지 자 독수리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신가요? 네 특급 돌격소총입니다 독수리를 거느린 자 라고 있어요 오오 이거 쓰실 분 맛있겠다 독수리 필요하신 분 누구신가요? 아 바다손님이랑 오오 이거 맛있겠다 오오 SR1 와 이거는 그냥 최적화만 하면 되네 잘 먹겠습니다 자 바다손님 말고 또 필요하신 분 누구셨죠? 저도 필요해요 저도 필요해요 두 분 아 카레디아님도? 서브댕기 저도 필요해요 오오 삼파전 삼파전? 일단 제가 독수리가 있진 않아요 하신 적 있어요 어떻게 하더라? 가위바위보 이제 채팅창에다가요 어 슬라시하고 가위바위보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느낌표는 빼고요 아 느낌표는 쌍다운표 빼고 슬라시 가위바위보 쳐놓고 엔터 누르시면 돼요 자 신호 드릴게요 가위바위보 한번 찾을見て 보자기 보자기 삼포자기인데 나 늑 다시 가위바위보 쳐놓으시고요 가위바위보 보자기 주목 가위 characteristic 이번 fall 그것도ина 간격 가위바위보 처음Exam 가위바위보 아즈아이 가위바위보 고자기 화종 GT 카르드님이랑 마키님 다시 가위바위보 자 일단 주먹 나왔고 가위나왔고 카르드님 승 역시 남자는 북 역시 남자는 북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